일렐리 마블러 일렐리 마블러 일렐리 마블러 일렐리 마블러 음... 왜 보고도 안 돼? 숨지는 척하는 건 엄청 아 이거 충장비는 받아야지 그래도 아니 킬도 못 먹었어 확실히 보호막 강타가 있으니까 약간 더 센 느낌이 나긴 한다 옛날에는 왜 안 넣었을까 이거 진짜 완전 사이룰인데 지배 지배가 너무 사귀었나? 아 레드 털려라 아군이 당했어 와아 잡아 놔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애 같은 거 이거 완전 내 사본장 갈구리 두고 호가다 가려와서 돈 들고만 떼 먹는 내 까미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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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Jah 이케 이케 누가 먼저 오를지 모르겠네 힐스틱 한번 더 노립시다 이거 다이아논 더 좋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 용사만 뽑으면 카메리아도 상관없어 더블링 상관없어 미드갱도 한번 가는 게 괜찮긴 한데 피사광 좋아서 그렇게 오르던가 하나의 겅음이들 하나면드 그곳에서 이것은 하나의 겅음에 남범 하구리아 하구리아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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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죽어 아니 와드여 피지가 저렇게 살인다고? 똥빌런 진짜 코셀 에반데 티아멜 나오면 티아멜 가야겠다 크레인은 티아멜 고려만 해가지고 아 티아멜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카미는 워낙에 파밍기가 없어갖고 티아멜 괜찮아 카미는 자꾸 먹다가 체력 반패하잖아 용사나오면 용사나오면 티아멜 가야겠다 아티아멜 가야겠다 아티아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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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chegar 아티아멜 아티아멜 정글이 隊 학교 성격 정laimer 저는 아티아뷰 총 자ometric 이런 경우는 정글에서 체력을 채우고 갱을 가는데 정글 먹으면 집을 가야 돼 키를 좀 먹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까 바텀도 좀 잡기 힘들어 보인다 얘들 레벨 떠서 아 바텀도 왜 이렇게 쉽게 죽냐 야 리신 칠라 이랬네 아 이렇게 쉽게 잡아 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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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칠라 이랬네 아 내가 잘.. 내가 말리 아니야 그냥 리신이 말도 안되지 큰거야 고위 노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 노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프 빠져라 아.. 점프 안 빠지네 지옥이네 진짜 고위 노리님 ALT 글쌀 W가 또 드론 잘 먹어 아 고맙습니다 2,000원 아 오늘 좀 이기긴 했는데 꽁패를 너무 많이 했어 용사 나온다 이거 와 근데 아직도 리신 레벨을 못따라 잡았네 아 고맙습니다 5,000원 고맙습니다 한번 피해봐 아... 보고도 죽다니 지옥이야 진짜 축하님 고맙습니다 잘 피드 스틱 아 될라나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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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피즈 뭐야? 저 이상한데? 아! 머퍼까지! 와... 죽을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킬가 날려고 살았네 바드궁 제대로 들어갔다 그냥 죽을 생각으로 킬가래 하려고 이미 빼기 늦은 것 같아가지고 피드 굶혀졌을래 그냥 들어갔는데 와... 대박 피지가 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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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선 믿어줘 라고 아이디 해놓고 직사 하다 이거 하니까 편안하다고 하면 어...아이디를 왜 그렇게 지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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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글, 정글 돌아야돼 아, 터졌다 배인 화력 나와라 이제 아, 우리 똥쟁이가 좀 잘해, 확실히 똥쟁이 배인 중에 오늘 캐리 많이 해주네 아, 미신아 미소스럽게 캐리 잘 먹냐, 진짜 그냥 숨을 못 쉬네, 여기 버섯 많을 것 같은데? 버섯 피해갖고 개워야 되는데 나이스 버섯 별로 없네 아, 이거 받으고 사랑할때마다 죽어해 야, 뭐야 아, 씨 아, 애매하네, 체력 아, 씨 아, 씨 하, 아아 이즈 아 감사합니다. 라간님 감사합니다. 라간이 형님. 고맙습니다. 아 무슨 킬을 어서 저렇게 쳐먹고 보는 거야. 저거는. 지금 방금 첫 데스야. 아 불클 나왔어. 갓팀업님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아 짜증나. 할만한데 할만한데. 킬 없어 킬 없어. 피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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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ie 왔다. 이거 의미가 없다 일단 가볼게 와 미치겄네 와 이럴때에도 등기욕을 퍼모하네 안아이씨 안아이씨 손해를 퍼란 말 아 이거 딜이 안나오는거지 리신이 저 흡혈 세팅에다가 흡혈 세팅에다가 정복자에다가 레벨로 푸니까 방어 레벨로 파가지고 딜 없으면 잡기 힘들어 힐을 어디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힐 어디서 쩔기로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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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piracy 와 와 talked in the . 태어리 야 궁법 뺏 마이팅 리심만 남았다 이 그리고 ges 저 ございます 어 어디가 관람 써 소 어중간에 바론 칠거면 안하는게 나은데 바론 칠거면 아까 쳤어야지 벨트하면 괜찮게 벨트 나이스 이리와서 장바위 똥싼것 좀 지워봐유 벨트 may be 빠지면 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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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가 꺼져 못 치게 아니다 저거 근데 베인이 그냥 잡을 수 있어 괜찮아 칼멜 정보를 그냥 했어요 그냥 만약에 이 게임이 챌린저 게임이었으면 안했겠죠 내 머리는 못 지나간다 아우 버섯 두개 아우 마드박타 치기도 힘드네 아우 아닙 아닙 렌가는 저 카르마랑 듀오 베인 카르마 가자 우리 이거 아우 엄마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뀌어오냐 진짜 쏠기사로 오네 아 아 아 아니 이 신이 레벨링이 멈추지 않아 보통 레벨이 멈추는데 이거 우리 대신에 미드 있어야 한다 몇명 드래곤 다 가면 바로 나간다 어그로 꾸러지고 어그로 꾸러지고 아아 아 아니 이거 베인 왜 죽어 뭐야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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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거면 다행인데 아론 아 아 아 아 와 힘들다 어디 갔는지 못봤어 집중하세요 나이스 Güey 우 나이스 와 쒕 구사 나이스 아 저거 못 잡냐 설마? 아 버섯 진짜 야야 나 아퍼 아니 나 아까 태포도 없었어 음 나 있다 그냥 힍힍 complete 힍힍 드릴게요 아 안힍힍 히모랑 피즈가 너무 헷갈리게 생겼다 나 방금 순간적으로 피즈인 줄 알았는데 베인이 수은도 있고 피드를 깐 면역이 있어서 수은도 있고 정화도 있어가지고 카르마 실도 있고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키게 하면 이겨 싸이드를 빌까? 나 진짜 솔직히 싸이드가 사이드 간다 물리지 말하지 말아 내가 리시만 끌고 댕겨도 이득 이제 힘 빠졌구나 1000원 나이스 피즈 궁 빠졌다 이러면 베인 죽을게 없는데 여기 숨어있었네 아 진짜 집중해 아 뒤에 있을게요 바다 여기 서세요 아 그냥 미드로 가도 되겠다 아 진짜 티아멘 없는... 오우 아 제발 피즈 전멸이었나? 어차피 드래곤 바울은 다 없는 타이밍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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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방이 없어가지고 티보 버섯 한번 마빈까지 정신을 못차리게 오우 자야궁 빼다 이거 크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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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미가 질까봐 못 걸겠다 칼미는 빨려가기가 쉬워서 억지로 근기가 애매해 칼미 좀 빨려가기가 쉬워서 칼미는 목적 됐습니다 수단이다 아아 어디까지 가 칼미는... 칼미는... 스틸업 한번 볼까? 아 나이스! 하나 잡았거든? 바텀 뛰고 있었어 해야겠다 이제 자야 잡은게 어디냐 자야 잡았다 바드가 공템이어서 약간 잘 녹아 물 조심해야해 물 아 템도 애매해 아 오케이 16레벨 조금 쎄 16레벨 찍으면 아씨 오우 안돼 안돼 방금 뭐지 렉인가? 엉겹결에 잘 됐다 아 아씨 아 나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한 번 더 밟으면 죽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아 아 리신 풀템 일단 리신은 더이상 세지지 않아 레벨도 18레벨 하더라 물에 으으으으으흐 아 이번에 생존테크가 없어서 조금 불안하다 장로 봐야겠는데 장로 가득 나 시야 네 신이야 바로 치려면 땡겨서 먹어야 됐나 아 렉아 그냥 궁 썼는데 아 이거 하필 리신이라 아 풀템 리신이라 이거 치기가 좀 무서워 퀴퀴스라이트 이거 데미지가 몇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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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없었는데 방금 판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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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피즈공은 누가 맞아주거나 멜목을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온으로는 압니다 아 아 돌아오는 깨털의 중이야 아 어 가자 와 아 왜 이렇게 세인데 아 이거 버스 너무 아픈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악템 못 갈 것 같은데 어차피 그래도 이거 리틴이 수호천사 빠지겠네 파랗네 땅 섰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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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결국에 3승 4패야 오늘 이거 뭔가 지금 이긴 것 같지만 제자리걸음 아 맞게만 하고 가야겠다 벌써 시간이 잃게 됐네 맞게만 하고 저는 운동하러 가야될 것 같아요 세주요? 세주는 오히려 저티어에서는 안 먹혀요 지금 연패하고 있는데 세주 해버리면 안걸려 죽어요 형님 무슨 운동하십니다 내일 경기 나올거? 내일 어디다 어디더라? 에스케이티드 아프리카인가? 그러면은 리시인이 은근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스카노도 에스케이가 좋아하기는 하던데 생각보다 안어울리긴 하는데 되게 의식을 많이 하더라구요 스카노는 만약에 벤 된다고 하면은 리심먹기 싸움일 것 같은데 자르반은 확실히 구리인 것 같아요 자르반은 구리인 것 같고 그러면 남는게 세주인데 에스케이티드 아프리카가 다행히 은근히 의미가 없어요. 솔랭 데이터는. 데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ketr 듀 듀 듀 듀 듀 듀 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